네 지성인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식 테니어 김성훈 이에요 자 얼마전에 kbo 새로운 총재가 내정이 됐죠 선출이 됐어요 아직 임기는 시작 안하는데 그 이제 kbo 역대 총재들 하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정재택 신임 총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좀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될 거에요 음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컨텐츠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에요 그래서 좀 좀 작업을 좀 약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글씨 색깔 효과를 좀 넣었는데 뒷부분을 좀 못 넣었어요 그건 좀 양해를 바랄게요 음 자 그래서 kbo 역대 총재들 일단은 초창기에는요 정치인 아니면 장관 출신 아니면 군 출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kbo 리그가 1982년에 시작을 했고 당시 전두환씨가 대통령이었던 시대잖아요 전두환씨가 딱 그 내세운 정책이 있어요 3s 정책 3s가 뭐냐면요 s를 시작하는 3가지 정책인데 스크린 스포츠 생수 영화 사업 스포츠 사업 그리고 성과 관련돼서 그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 3s 정책 그거 은근히 되게 많이 가요 음 어쨌든 그래서 초대 총재는 전 육군 참모총장 및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쳤던 서종철 전 총재가 이제 1대하고 2대를 맡았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 세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1924년생 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kbo의 첫 총재를 맡을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이 사람이 전두환씨하고 노태우씨의 군대 스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씨랑 노태우씨도 이 사람한테는 뭐라 낑소리도 못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사에서 교관이었는데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 선생과 제자 사이도 그 원래 좀 그런 관계가 있잖아 하물며 군대인데 알죠? 군대는 계급이 갑인거 군대는 그냥 얄짜없이 계급이잖아 하물며 물론 우리가 군대 가면요 우리가 군대 가면 그 이제 병사들 신병훈련 같은 경우는요 그 훈용이나 조교는 병사들이 해요 그런데 교관은 보통 네 초중급 간부들이 교관이에요 그 신병 교육하는 교관들은 보통 이제 뭐 초급장교나 아니면 이제 부사관들이 교관인데 그 이제 저기 전주에 가면 육군부사관학교가 있어요 부사관학교 교관은요 중급 부사관들이에요 하사가 맞지 않아요 그 부사관학교는 대체적으로 그 크게 세 사람들이 그 모여요 부사관학교는 부사관은 그 초급장교 출신의 재입대 군인들도 부사관으로 재입대 할 수 있거든요 부사관은 재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재입대를 하게 되면 이제 계급은 좀 내려가죠 그 중위로 전역해서 재입대하면 중사로 그 임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초급 부사관으로 전역했다가 재입대하면 하사로 임관을 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재입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입대는 병사로 했다가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사로 입대했다가 부사관으로 임관하려면 최소 1병은 돼야 돼요 1병으로 진급해야지 부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간부사관이라고 병사 출신으로 간부를 그 장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간부사관 지원하려면 상병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간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경우는 이제 중위로 임관해요 왜냐하면 상병이면 군생활 1년 했거든 그래서 임관을 중위로 시켜줘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그래 육사 육사는 애초에 그 장교를 양성하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부사관학교는 아예 처음 입대할 때부터 부사관으로 입대할 수도 있어요 단 처음 입대하는 사람들이 부사관학교를 가려면 병사들이랑 똑같은 기간만큼 육군훈련소를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을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관학교의 교관들은 영관급 장교가 맡아요 위관급이 안 맡아요 위관급은 그냥 선배거든 영관급이 선생님들이야 사관학교는 그 소령 중령 대령들이 육군사관학교의 주 간부들이고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장이 스타예요 육군사관학교는 당연히 스타지 내가 알기로 투스타일 거야 교장은 왜냐하면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이 준장이고요 육군훈련소장이 소장이에요 최소 소장 아니면 중장일 거야 사관학교가 군단장급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하물며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의 상관이야 상관인데 야구 총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의 스승이니까 군사독재 시대 대통령 탐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이 서종철 전 총재가 이것저것 땡기면 진짜 정부에서 이것저것 지원 다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적이 있대요 KBO 리그가 야간 경기를 늘리기 위해서 조명탑을 깔아야 되잖아 조명탑 설치공사 아니면 야구장 보수공사 예산 이런 게 거부된 적이 있어요 서종철 전 총재가 체육부 장관한테 전화해요 음 나 서종철인데 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됐어요 돈 문제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사독재 시절 때 관련 인물들이 초창기 총재를 맡기는 했는데 하물며 이게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의 교관이었던 사람이 총재로 오다 보니까 대통령도 찍소리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장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기억해두세요 군대는 계급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서종철 전 총재의 아드님 중에 한 분이 현재 연세대학교 총장인 서승환 총장이고요 그리고 이 서종철 전 총재의 손녀 중에 혼성그룹 샤프 출신의 가수 서지영 씨가 있어요 서지영 씨 이쁘죠 지금은 이제 애엄마라던데 나의 여사친 중에서도 서지영 씨 개인적으로 팬이었던 친구가 있어 서지영 씨 팬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도 못 본 지 꽤 됐어 요즘 그 친구도 연애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나 솔직히 그 친구 보고 싶기는 해 집에서 별로 안 본 동네 살거든 그래서 사실 연락만 맞추면 만날 수는 있긴 한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 서지영 씨 이쁘잖아요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총재를 맡았던 인물은 이웅희 씨였어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요 문화공보부 장관 이력이 있어 그리고 국회의원 3선 의원이고 역시 MBC 사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문화방송 사장 그 그래서 MBC 청룡 구단주였던 적이 있지만 사실 구단 운영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1989년에 그 이제 본인이 그 리그 총재가 되고 나서 MBC 청룡은 럭키 금성 그룹에 매각을 해요 그 구씨 집안에 매각해 그래가지고 LG 그룹에 매각이 돼서 이때 이제 MBC 청룡이 LG 트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웅희 씨는 총재로 있는 동안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를 창단을 하죠 그래서 KBO 리그가 이제 8구단이 돼요 그 다음 총재가 됐던 사람은 이제 이상훈 씨인데 이 사람은요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하고 육군사관학교 동기야 대통령의 친구야 불알 친구죠 그 파이어의 그 친구들인데 그 그 참 이 전설에 전설에 불알 친구가 있어요 그 육군사관학교 시대기 어쨌든 그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의 불알 친구다 보니까 뭐 또 이제 총재를 했는데 뭐 불알 친구다 보니까 뭐 국방부 장관도 했고 32사단장도 했고 3군단장도 했고 뭐 한미연합부 사령관까지 했어요 그리고 국가안보의 비상기획위원장 그 국가안보회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아마 내가 알기로 국가정보원일 거예요 그 이제 국방부 장관회에 있는 시절에요 이 사람이 업적이 하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시킨 이력이 있어요 그 전까지 합동참모본부는 그야말로 그냥 그 군사 작전과 관련된 자문만 하는 기관이었는데 이때부터 육군 해군 공군을 총지휘하는 그 합참의장의 그 권한이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그 각 군의 참모총장이 퍼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참모총장 위에 있는 합참의장이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면 그 옛날에 이제 병조판서 그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그래서 그 군 지휘체계가요 대통령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고요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우리 군을 총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합참의장이에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군의 참모총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야정군 사령관이 또 포스트 하죠 그렇다구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총재를 그렇게 오래 못해요 율곡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거든 그 이후에 재앙군인 회장을 맡은 적이 있구요 뭐 아무래도 그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들을 브라이친군이 뭐 재앙군인 회장을 명령했겠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구요 자 그 다음 총재를 맡았던 사람은 이제 오명씨인데 이 사람은 총재를 맡은 기간이 38일밖에 안되요 역대 최단기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경기고 졸업하고 648기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에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육사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를 나왔다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복무를 해요 국방과학연구소 네 군인이 맡은거야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 그리고 최신부 장관 현재 그 뭐냐 그 문화체육관광부 아마 문체부 음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KBO 리그 총재로 온 그 배경 중에 하나는 1993년에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어요 엄청난 이력이지 엑스포 조직위원장이었다는 거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인정을 받아서 KBO 리그 총재로 왔는데 역시 그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해서 잘린 건 아니에요 총재 한 달 받고 교통부 장관으로 간 거야 교통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총재직 내려놓고 갔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동아일보 사장도 했고 건국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 총장도 했고 과학기술부 장관도 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네 대전에서 카이스트 이사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의 특이사항으로는 그 며느리가요 이제 이명박씨의 조카예요 이명박씨의 조카가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음 그거는 특이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 총재는 이제 권영혜씨인데 네 권영혜씨 이름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박사모죠 국방부 장관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데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일단은 육사시복이고 육사단장 출신이고 그 1988 서울 하계올림픽 당시에 올림픽 지원사령관을 맡았어요 이 올림픽 지원사령관이라 하면 이제 지금은 그 서울의 그 방어 방위는 그 저기 뭐냐 청계산에 있는 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하잖아요 청계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하는데 이제 그 수방사 이외에 별도로 올림픽 지원군이 있었던 거야 올림픽 지원군 사령관 올림픽 지원군 사령관 정도면 최소 스타는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소장으로 예편을 했다고 하니 뭐 최소 준장에서 소장 이때 아마 올림픽 지원사령관을 맡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 이제 국방부에서 일했고 국방부 장관까지 갔고 그런데 친동생이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가 됐었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닌데 이제 가족 문제가 일어나면서 국방부 장관에서 짤리죠 친동생이 비리에 걸리니까 그런데 본인은 안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짤리고 나서 1년만에 KBO 총재를 오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맡은 적 있는데 안기부장이죠 안기부 부장을 맡은 적 있는데 그 안기부 청사를 이 사람 시대 때 내곡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 내곡동 그 이제 헌능하고 인능 그 옆에 있는 헌인능 옆에 있는 그 내곡동 그 거기에 청사예요 그 그 분당대공으로 옆에 있는 그 그 청사인데 이제 헌능은 조선 태종 그리고 인능은 조선 순종 그 능이죠 나중에 내가 컨텐츠 찍을 건데 근데 거기 헌인능 촬영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옆에가 국가정보원이어라 음 그리고 1998년 3월에 검찰 도사 검찰 조사 도중에 화장실에서 카트칼로 자해를 해서 좀 화제가 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기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형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했다가 재수감됐다가 또 특별사면 지금은 통일건국회장을 하고 있다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박사모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태TV를 구독 안하시면 박사모인 걸로 네 박사모예요 구독 안하면 박사모 자 그 다음 총재는 아까 7대 총재는 박사모더니 8대 총재는 김기춘 씨 네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요 3선 의원이고 중앙정보부 출신 이 사람도 네 친박계열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죠 박근혜 씨 박근혜 씨 시절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었어 근데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하기 전에 KBO 리그 총재를 했는데 야구 얘기를 하고 사니까 그 이제 중앙정보부에 있을 때 맨날 도청당했었던 그 얘기를 도청당할 일도 없어서 평안하다 그랬던 사람이 왜 1년 만에 야구를 그만뒀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스포츠를 좀 좋아하기는 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 바둑을 좀 돈나봐요 바둑이 실제로 그 바둑기사 그 8급 이 급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기원 부의사장 까지 한 적이 있어 그리고 이제 박근혜 최상원 게이트 관련으로 결국 김기춘 씨는 구속이 됐었죠 구속시점 당시에는 서울구치소 최고령 수감자였다 네 서울구치소 저기 그 안영이 있는 거기에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총재는 이제 홍재영 씨라고 이제 이 사람은 약간 경제 쪽에 관류 그 경제 쪽 그 전문가에요 경제관료인 관세청장 외환은행장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은행에 매각됐죠 음 근데 이제 재무부 장관도 그래서 경제부총리 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금융실명제를 이제 준비하는 그 담당자였구요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KBO리그에 외국인 선수를 도입한거죠 그 이제 그 이후에 3선 의원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음 외국인 선수를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고 그 다음 총재 이제 정대철씨 근데 이 사람은 한 4달밖에 못해요 5선 의원이구요 이제 언론통 언론인 인권과 관련된 진상규명활동을 했었어요 이 사람은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총재 취임 100일 만에 경성비리 사건에 걸려가지고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중에 무죄 취지로 파기완송이 되기는 했어요 음 그 대법원에서 파기완송이 갔어 대법원은 파기완송 그 뭐냐 아래 그 원심 유지하면 원심 유지 또는 파기완송이죠 대법원에서는요 원심을 유지 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네요 이게 파기완송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은 그 경성비리 사건은 그래 그 뭐냐 무죄라고는 해 근데 굿모닝 시티 로비 사건으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걸려서 그걸 결국 다른 문제를 구속됐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그 정치인은 그 원래 뭐냐 현직 의원이었나 이 당시 어쨌든 어쨌든 그때 5년형의 선고를 받으면 네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그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낙곰수 관련 인물이 인물 그 정봉주씨인가 그 사람이 그래서 낙곰수 때 그 구속당해가지고 10년 동안 선거 못 나왔잖아 그 다음 허경영씨도 10년 동안 선거 못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재가 박용호씨인데 박용호씨는 이제 총재 그 아까 정재철씨가 이제 구속이 되면서 총재 대행을 시작을 했다가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그 왜 총재 대행을 했다가 사임을 한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됐는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그 박두병 전 두산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산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임원을 거쳐서 이제 오비베어스 구단사장이 됐었어요 구단주 출신이요 오비베어스 구단사장을 거쳐서 이제 큰형이 그 박용호 전 회장인데 이 사람 은퇴한 다음에 두산그룹 회장을 지냈어요 두산그룹 회장을 지내면서 이제 구단주 역할을 맡았고 그래서 총재 대행에 취임을 했는데 이때 정부가 살짝 얘기를 태클을 넣던 거는 뭐냐면요 아니 구단주가 총재가 되는 건 이거는 정관에 유배가 된다 KBO가 정부기관도 아닌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사퇴를 요구한 거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내 구단주들이 결의를 해요 어 그러면 그냥 애초에 총재를 구단주들이 돌아가면서 맡자 했는데 정작 다른 구단주들은 이제 부담이 좀 크다면서 총재를 안 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박용호 씨가 계속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장기간인 7년 동안 총재를 했었고요 이 박용호 총재 시대 때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그 전까지 이제 그 서용빈 서용빈 코치가 아마 그 군 관련 그 비리 있었던 거 알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미필 선수들이 국군 체육부대 상무 피닉스에 입대할 수 있게 허용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그 뭐냐 아산무공화 그 뭐냐 그 경찰청도 야구단이 있었죠 그 경찰청 야구단은 이제 의무경찰 제도가 의무경찰들 중에서 야구 그러니까 야구선수들을 의무경찰로 받아서 복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야구 경찰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무경찰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뭐냐 그 김태군 선수 등을 마지막으로 그 경찰청 야구단이 이제 해체가 됐죠 그랬었는데 거다가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 매각문제를 이제 SK와이번스가 그 구단 직원하고 선수들을 그 고용 승계를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매각문제를 처리를 했고 해체 타이거즈 매각문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체 타이거즈 인수해서 기아 타이거즈 만들어줬죠 음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선수협 결성할 때 선수협회를 비판했던 게 이때 좀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용호씨의 그 다음 그 KBO릭의 총재 잘하고 있는데 두상그룹 회장 맡으면서 같이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아빠의 유지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계속 쭉 나눠서 맡아라 응 형 형 이제 서로 물려주면서 회장해라 했는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제 자기도 자기 그 챙길 거 챙겨야 되다 보니까 동생들의 비리를 폭로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관광을 당해가지고 출국금지 리스트에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생들한테 경영권 뺏기고 회장자리도 뺏기고 그래서 회장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두산베어스 구단주 사퇴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영권 문제로 신경을 쓸 틈이 없으니까 KBO릭의 총재도 사퇴하고 응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두산과 관련된 지분도 다 처리하고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성지건설을 인지해서 거기 회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재기에 도전을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싶었던 게 용산 재개발 용산 재개발 그 뭐냐 지금 이제 용산역으로 그 신문당선이 아마 그 연장될 계획이 있고 이제 용산역에 또 이제 GTX 들어갈 계획도 있고 뭐 뭐 이런저런 계획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용산역 앞에 한 블럭 되게 공터로 남아있는 거 알죠 음 그 자리에 이제 그 신문당선하고 GTX 용산역사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1호선 용산역하고 4호선 신용산역도 그 환승통로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중간에 뭐냐 신문당선 타는 곳을 거쳐서 그렇구요 이제 그런 플랜이 있었는데 베이퍼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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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화가 되요 거의 지금 용산재개발사업 지금 완전히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지건설이 부도가 난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박중원 부사장이 주가조작까지 해가지고 그 박중원 부사장이 실형선거로 받아야가지고 그런 가족문제 회사 문제 각종 스트레스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사실 이 박용호씨 시대 때가 여태까지 그 여기 앞페이지 보면 제일 오래 했거든 그 제일 여태까지 KBO리그 총재들 중에서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 다음 총재는 이제 신상호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그 재학 중 때 4.19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뭐냐 칠선의원 KBO리그 역대 총재들 중 국회의원 제일 많이 했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대행 세 달 한 다음에 총재 취임을 했고 이 사람이 KBO리그 총재했을 때 업적은 이제 월드베이스모 클래식 중결승 올라가고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먹었죠 근데 이제 흥력사가 있다면 서울 히어로즈 창남과장이 좀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했다 이장석씨 난리친거 보면 참 히어로즈는 지금 어떻게 보면 KBO리그 역대 총재들이 다 똥 싸놓은 거예요 이제 다음 사람은 이제 유영구씨였는데 명지학원이 사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명지학원 설립자 유상근씨의 맏아들이에요 명지학원이 이제 명지대하고 관동대 그 재단인데 근데 이제 관동대를 의대를 유치를 하려다 이제 재단을 완전히 싹 말아먹었죠 음 그래서 세형병원을 인수를 해가지고 병원 위치에 옮겨서 이제 명지병원을 만들기는 해요 그 고양시에 있어 근데 하필이면 이 명지병원을 세운 타이밍이 외환위기 때야 국가부도의 난 그리고 보통 대학병원 정도 만들려면 최소 천억이상은 있어야 되거든 거기다 이제 본인이 또 보증이 보증을 섰다 보니까 부도 나면 그냥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명지건설이 부도가 난 것 중에 하나가 경기외국 만들다가 건설 비용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지외국어 고등학교 결국 대교의 교육기업 대교 가산디지털에 있죠 대교에 매각됐고 명지건설은 대한전선으로 매각돼서 양호종합건설이 됐고 명지의료재단도 매각이 됐어요 다 팔아먹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 리그 총재를 취임을 해요 명지학원 관련해서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야구계에서 이제 이명박씨 측근의 낙하산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그냥 섭외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나름 막 서울대에다가 베이스북 아카데미 만들고 NC다이노스 창단하고 막 이런저런 업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명지학원 비리 때문에 총재 사임하고 구속됐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후임을 정해놓고 가요 KBO 리그 사무총장 출신이었던 이용일씨가 총재로 오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경동중학교 야구부 감독하고 육군 야구단 감독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1961년 아시안게임 국대 총감독 1972년 미넨올림픽 국가대표 총감독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와서는 이제 군산지역에 그 야구사업 많이 했고요 학교를 그래서 초대 KBO 리그 사본 총작을 했었어 쌍방울 레이더스 구단주 대행을 했고요 쌍방울 레이더스의 김성근 전감독을 영입했던 사람이 바로 이용일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쌍방울 레이더스가 매각된 이후로 해체된 이후로 전라북도 제19단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장을 맡았었는데 19단은 결국 수원으로 왔죠 대신에 전라북도는 KT위즈 2군을 맡았었죠 익산에 자 그다음 총재 이제 뭐냐 박용호 전 총재 다음으로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싶어요 구본능씨 엘지그룹 전 회장인 구자경 전 회장이 둘째 아들이었고 구본무 전 엘지그룹 회장의 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형이 엘지그룹 회장이 되고 본인은 이제 따로 나가서 희성그룹 회장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구본무 전 회장이 하도 아들을 못 보다 보니까 50대가 돼서 늦두기까지 봤다 그래요 얼마나 그 아들 욕심이 있었으면 진짜 50대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엘지에는 이 전통이 있어요 그 그룹 회장 승계는 맏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승계가 있었는데 문제는 구본무 전 회장한테 아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구본능 전 총재가 이제 아들을 구본무 전 회장한테 양아들로 보내요 그래서 회장직 승계 전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엘지그룹 회장이 된 사람이 구광모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남중학교 야구부도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본능 총재 시절 때 케이티즈가 창단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본인 그 리그 회비 이런 거 엄청나게 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본능씨는 어차피 희성귤 회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무엇을 일하겠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현 총재죠 정은찬 총재 그 전 서울특별시장이었던 조순씨의 제자고 이 사람도 야구부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 총장 이력 그리고 국무총리 이력이 있고 특이사항으로 김현수 선수 결혼식을 주례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리그 표준화하고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었고 결국 팬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올해 관중도 감소를 했죠 근데 사실 올해 관중이 감소되는 건 사실 코로나19때문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한번 알아봐야죠 정지택 신임 총재 1950년 3월 21일생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버님이 정은갑 전 국회의원이에요 오선의 의원이고 그 정은갑 전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1979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직무대행을 맡을 거야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관계 오남 중에 삼남인데 형인 정승택 씨는 이난대학교 교수고 정승택 씨는 개인사업하고 있고 제 동생 정우택 씨는 네 사선의 의원의 충청북도지사 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택자돌림인데 이 사람의 집안이 다 경기고 나온 거야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 정지택 신임 총재가 경기고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했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 엔비에 있다고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배가 이제 많이 고플 것 같은데 음 경제전문관료를 이 사람이 한 25년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 관료로서 활동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야구동회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본인이 야구선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종검 부회장을 거쳐서 이제 두산그룹의 IT부문 총괄사장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건서대표를 거쳐서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두산비어스 구단주대행인데 이제 아마 그 여기 유통기한에는 아니 유통기한이래 그 여기 기간에는 그 2018년으로 써놓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구단주대행을 한 건 2018년까지가 맞기는 맞아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뭐냐 뭐 방송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음 약간 그 야무차가 그 약간 땅이 움푹 폐인 곳에서 재배면 터져서 죽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던 자 그럼 이제 정지택 신임 총재는 정원찬 현 총재가 총재선거 안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추대는 그냥 이사회에서 했고요 그 박용호 전 총재에 이어서 역대 두번째 구단주 총재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박용호 씨는 역대 최장기관 총재를 했고 그 구본능 씨는 자기 이제 아들 구광모 회장이 맏아들이 아니라서 기업 그 분가한 것도 있고 이제 그 LG 가문에 입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음 뭐 그렇게 됐죠 자 그래 가지고 그 무엇이냐 약간 그 여기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요 사실 그 뭐냐 그 박용호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주상그룹 회장 출신이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구본능 전 총재는요 본인이 LG 쪽 지분이 있긴 했는데 LG 트윈스 구단축을 한 적은 없어요 음 그 이제 아무래도 그 구본능 전 총재가 그 KBO 리그 총재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LG 트윈스는 한동안 그룹 회장이 구단주를 맡은 게 아니고 구단주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다보니 이제 그 글쎄요 요즘은 구단주 출신이 총재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어쨌든 오늘 그 조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그 중앙선 철도 건설 컨텐츠로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스스로 자세히